하이 롤 플레이 반해버렸어? 안녕하세요 러브네이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안와? 뭐야 10분 넘게 기다렸잖아 다음에 또 늦으면 죽어 근데 우리 이제 어디가? 진짜? 대박 나 거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빨리 가자 여기 너무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사장님 센스가 대박 아 알았어 알았어 걸으면 되잖아 제 쪽은?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?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름이 날까? 채소 콥 샐러드? 아니면 현미 리조토? 아 진짜 너무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? 너무 고민된다 채소 콥 샐러드랑 현미 리조토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나 다이어트 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그럼 난 채소 콥 샐러드 맛없으면 네 책임 빨리 나와라 빨리 빨리 흠 흠 아 사고파 응? 뭐해? 게임 중이 아니네? 아이 근데 그 옷은 좀 아니지 않아? 완전 별론데 뭐? 그럼 내가 골라보라고? 참나 야 너 그거 기억 안 나? 너 지금 그 옷 입고 있는 것도 내가 골라준 거야 아 진짜 패션 가이드라고 막 이렇게 떠바뜨려 줄 때도 언제고 오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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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음식 가져와 나 배고프단 말이야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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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사진을 음 오예로만드 수제 요거트도 진짜 맛있다 약간 밍밍할 줄 알았는데 음 상큼해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뭔가 되게 아쉽고 뭔가 진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이게 우유랑 다이어트가 합성돼서 탄생한 말이라고 들었는데 우유는 진짜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추천해드립니다 네 아이롤플레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맛있다 같이 자체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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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체커스